어! 이런!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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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레야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편식을 안 하는데 연근을 편식해요 그럼 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 편식을 안 하는데 연근을 편식하자라는 것은 이상한 말 아니에요?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다른 거 다 잘 먹어요 편식을 안 하는데 연근을 편식하자라는 것은 아 이게 가사를 외웠는데도 헷갈린다 외웠는데도 헷갈린다는 것은 외우지 않았다는 것 아니야